아 온다 온다 온다! 어어어어어 아! 아어어어어엌 콜라 마스트플라 창 온다니까... 뭐하는 거야? ㅋㅋㅋㅋㅋㅋ 너희들이 뭘 할지 너무 뻔해 아... 온다니까 안보여있었어 근데 이쪽 빠졌나 방금? 응 빠졌나 였어 근데 나 W 배웠는데 살려주려고 잘했어 침묵 걸려서 그래 침묵 내가 던져볼게 원딜 연습하려면 어떤 챔프가 좋냐고? 그거야 삶마다 다른거지 빠져 빠져 안먹는다 안먹는다 지금 카즉스 쩔야 바로 카정가라고 하면 되겠다 사람마다 다 다른거지 뭘 돌아온다 난 인벤에서 나를 까지는 상관안해 난 내 시청자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왜 내 벽을 신경써야돼 내편만 신경쓰면 되지 예에에 도망가자 칫찌찌찌 칫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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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찌찌찌 어블레없어 좀 사리죠? 신자고 있을거 같은데 저거 어차피 카정하는데 도움 주는거야 우리가 시간만 끌어주면 되네 와드 여기 하나는 해도 돼 와드 아까 쐈어 칫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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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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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박은거 칫찌찌 칫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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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렙까지 스킬 없다고 오늘 인벤에서 까는걸 내가 왜 신경써야돼 난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내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편으로 어떻게 돌려 이미 싫어하는데 돌리고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내가 거기 가서 사가해? 아 원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아니잖아 난 신경 안쓸래 그냥 내편만 신경쓸래 이쪽 없잖아 얘 카집스 온다 카집스 일단 땡겨가지고 최대한 때리긴 했는데 나이스 더블 먹기 아 카집스 원딜 존나 못한다 노답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뭐 뭐라해 할 말이 없지 못해 죄송합니다 할 수도 없고 신경 안 쓰려고 처음엔 솔직히 인생 좀 신경 썼다? 아 근데 갈수록 노답이야 말도 안된 이유로 막 까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경 안 썰려 보이소 그냥 진짜로 타워앞으로 끌고가서 세대 때렸어 잘했으면 빨리 집가서야 나 할거 없어 마드나 박고있으면 되지 뭘 박으러 가고있어 너희들이 뭐랬지 너무 뻔해 아 퀸 알려주면서 했어야 되는데 방금 너무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서 알려주지 못했네 짱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저건 알지 짱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그냥 커뮤니티 사이트는 좀 제재가 많이 필요해 문제가 많아 문제가 되게 많아 진짜 커뮤니티 사이트는 짱형님 100개 야 내가 피글렛한테 졌어 그래 졌어 그래 개 털렸대 개초발렸대 캬 개못한대 피글렛한테 져서 피글렛 이긴 사람 몇 명 있냐 우리나라에 아니 전세계에 아유 씨 말을 말을 못하겠어 우선 야 그래도 내가 이런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잭선장은 이겼잖아 어? 나 이겼어 트타 갔다가 거기서 베인하고 시비로 벤하고 루시안 집어갔어 나 저결벤 두개 넣고 베인시비로 저결벤 두개 넣고 루시안 집어갔는데 내가 트타고 올라서 이겼어 루시안을 개 털렀어 된거 아니야 그럼? 한판 이겼어 그 다음판 졌지만 아 게임은 졌어 게임은 지도 당연히 솔랭은 솔직히 넣으면 안되지 솔랭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거지 테마시아의 영웅이 필요해 아 안보이네 써도 대회경기에서 나는 진짜 6연패를 했어 솔직히 쪽팔린 일이야 프로상대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6연패를 했다는거 자체가 쪽팔린 일이야 하여튼 상대는 프로야 난 그렇게 쪽팔리진 않아 나는 그냥 SKT랑 경기한게 되게 영광스럽고 되게 좋아 근데 거기서 내가 라인전을 캡틴 잭을 한번 이겼다는게 나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그거면 됐어 나는 6연패 한거 라인전 한번 이긴걸로 나는 어 너무 행복해 그거면 됐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피글레사한테는 개털렸어 그래 맞아 그래도 나는 캡틴 잭 한번 이긴게 너무 어 너무 좋아 외부스 아냐 크 W로 CS 맡고겠어 뒤에서 Q도 못허 Q도 못허 피글레 잘하지 아아 나 오레비 나 아직도 오레비 안되네 안쓰네 아 얘네가 안 나오니까 가르쳐줄게 없다 강의할게 없어 안 나오니까 나오면 발차기 한 번씩 넣어주세요 왜 이렇게 그 밖에 강의할게 없다 으아앙 어어어어어 나이스 아 2쿨 벌써 들어왔네 아 그냥 한번 들어가봤는데 간보기로 에이 괜히 들어갔네 이러면 이루시면 안됩니다 이루시면 안돼요 저처럼 아니 근데 아 털송송 부랄탁님 200개 감사합니다 아 저분은 진짜 닉네임이 털송송 부랄탁 아 진짜 민망해 너도 슬슬 열판 올라오실 때 된거 같은데 음 안올라오시네 됐지죠 올라오실 때 된거 같은데 아 또 발로만 영웅 대접 받는건가 네 아 아 사랑하는자님 303개 감사합니다 아이씨 감사합니다 사랑하는자님 이게 궁 나오면 솔캐리 가능해지는데 애들이 나와야되요 일단 아 333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아 나 여기다가 와당할게 그냥 싹 다 해놓고 다이브강 만들고 다이브해놓으면 나 그부가 안보이는데 아 맞네 너무 안나오니까 게임이 재미도 없고 왜 저렇게 게임할까 재미가 없어 게임이 정말 3 게임이야 정신 뱃뱃뱃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투 데이브 익저 없겠지? 있으면서 뭐야 아까 왜 안썼어 있으면서 미친놈 아니야 이거 빼죠 그냥 빼 빼 빼 빼 빼 빼 그 보호잖아 이제 진짜 티티티티 한펫 비 미친놈이 준비 해 지 비 꺼져 꺼져 온다 짜장 온다 못먹어도 될거같은데? 아 나 근데 코가 왜 막히지 갑자기? 숨이 안서져 입으로 숨쉬고 있어 그래서 말을 못하겠네 코 좀 풀고 와요 아 코 막혀 죽겠다 어 뭐야 비즈 터너 더 샀어 아우 고마봐 비즈 터너 아 집 가고 싶어 집 좀 보내줘 숨이 안서져 씨발 저기 아저씨 예? 귓깽하지 마세요 귓깽 예 됐다 아 쫄렸다 쫌 아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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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쓰읍 없어서 15 숫 쓰읍 너무 뻔해 깔끔하다 아이 깔끔해 깔끔했다고 야 야 회장 깔끔했다고 아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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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 회장 회장 깔끔했다고 회장 깔끔했다고 쫀나 멋있는척 한다 요즘 이봐 회장 왜요 멋있는척이야 알려준대로 하는거구만 멋있는척하지말라고 알려준대로 한거잖아 존나 멋있는척해 왜? 아, 존나 짜증나. 아, 알려주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뭐라고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뭐라고 하고 왼쪽 하지마. 아, 짜증나. 아, 뭘 짜증나. 나중에 마우스랑 키보드 바꾸고 봐. 아, 나 지금 왔는데. 경비실에 있는데. 갖고 와야 되네. 경비실이 지금 늦어가지고. 설치하려면 그것도 바꿔야 되네. 회장. 영국 귀족이에요. 영국 귀족. 뭐 영국 귀족이야. 개악소리. 이상한 헛소리를 계속해. 영국에서 저희 잘나가는 왕자예요. 헛소리한 게 이상한 왕자. 자, 차단. 따단. 따단. 와, 존나 잘하는 척해. 진짜 뭐야 쟤. 야, 이거 이제 기회야. 이거야. 와 평타 한 대 안 나갔어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는다 으아앙 아 쿵댐 된다 이거 피들 구웅 설마? 살려줘 살려줘 아 플래쉬네 아깝다 살 수 있었는데 풀 뺐어 괜찮아 이득이야 풀 뺐잖아 손에 힘 하 님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님들 아이씨 정말 이 시간까지 방송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BJ님 아우 정말 정말 멋있으세요 BJ님 아우 이 시간까지 어떻게 아우 정말 멋있으세요 BJ님 이 시간까지 방송을 해 주시고 움직이시라고 뭐야 이거 나 안 움직여? 뭐야 나 안 가고 있어 그니까 자 조만간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 컴퓨터는 전부 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방송국에다가 스크린샷까지 첨부해서 스크린샷까지 첨부해서 가슴 부작용 바이브 강ric 어 다이브 강의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ㅋㅋㅋㅋarina 이겹 음... 살려줘용... 으아... 진짜 오다아...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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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어 뭐야 실명 부르는데 왜 맞아 아아... 아아... 리타를 파괴했습니다 아아... 잘한다... 우리 팀이 존나 잘한다... 쓰읍... 아아... 님아... 예? 잘했음? 예 잘했음... 근데 왜 실명 못 맞추냐? 아니 맞... 맞췄는지 안 통하나? 왜 그러지? 못 맞췄나? 왜 안 통하는지 알려준? 뭐지? 아... 마법 데미지 잔쓰요 이를 써야돼... 이를 쓸 걸 그랬네... 그냥 바로...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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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잡죠?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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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풀어줄게. 적었어? 응. 리카이린. 공포 맞아줬어, 그래서. 안전적. 잭스 왜 이렇게 세인지 몰랐어, 미안해. 묶어야지. 아, 배고파서 치킨 좀 먹을게요. 아, 나도. 어제 치고 남은 거. 음, 음. 음. 음, 베리 굿.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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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주머리에서 1개 수밖에 없었어. 뭐야, 이거. 리드마가 형. 타미, 타미. 타미. 어떻게. 저거 막았으면 이게. 가끔은. 가야돼. 막을라면.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미쳤지. 포기. 저거 막을, 유럽. 스크랜. 타미. 룩. 스크랜. 스크랜. 이 스크랜. 스크랜. 아, 스크랜. 미쳤. 티티엄 키들 잘라줬습니다. 여기 대기 일로 오세 여기가 짱이 랜턴 대기 아 뭔가 올 것 같은데 랜턴 대기 아 뭔가 올 것 같은데 그전에 잡으면 돼 랜턴 대기 와 2사거리 준거에요? 도망갈 수 있게? 신자호가? 아니 내가 먹으려고 으음 먹으려다 참았음 잭셉 위에 있고 키들 미드에 있고 블리츠에 대해있고 그부밖에 없어요 그부될 것 같은데 안돼 애들봐 랜턴 대기나 랜턴 대기나 신승전 차호 빨리 태야된다 빨리 뭐야 이런 괜찮아 밀었으니까 어어 살아야돼 살아야돼 살고싶어 이득이야 이러면 이득이야 이러면 이득이야 괜찮아 이득이야 음 음 음 블리츠가 랜턴 끄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쵸? 아니요 랜턴 시간이 지났어요 아 미드 동전을 어떻게 해 피들이 바로 옆에서 깔짝깔짝 아 그래? 피들 온다고 얘기했는데 안먹어서 뭐하는 음 맛있네 지켜놔 아 나도 가게 잠깐 갔다오면 안돼 5분? 아 맛나네 아 열라 맛있게 먹네 아 나도 배고프다고 이 맛을 표현하자면 음 딱 씻는 순간 뉴질랜드에 들판이 펼쳐져 거기서 다리 뛰어놀고 있어 한마디만 더하면 주소 뿌릴거지 아이 씨 ㅡ맞잖냐 택배 때문에 당신 주소를 내가 받았지 기억하나 잘했습니다 기억하나 잘했습니다 여기서 되기는 하죠 아니 난 너희들 머리 꼭대기에 있지 아니 곳에 꿀이있는데 버리겠다고? 버릴 사람이 아니지 으 awkward 님, 근데 CS가 PG보다 왜 많으세요? 뭐? 뭐시? redu 봐 캠 protector 해 보까 뭐? 간다 빼기할까? 그럼 계기하자 하아 참 대기지 균형의 부딪치가 온다고 안올려나? 아 이거 근데 대기를 못하는 이유가 빨리 안올려면 저거 생기잖아 영혼 영혼 생기면 이제 먹기 시작하면 돼 생겼네 아 존나가워 아 니 왜케 참을성이 없어? 존나 없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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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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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도 와러 없는데 저거 낚시같은데 흠 흠 흠 아 이거 방송에서 봤던 모습 같은데 희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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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야, 잘해야지 란단 소리 듣지? 열심히 하는 거랑 다르지. 앤턴 대기, 앤턴 대기! 미겼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님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이고, 퀸 좋다. 그래도 님들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한 캐릭터예요.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